안녕하세요 주방백서 현장직원입니다 구매하신 주류 냉장고 작동 테스트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한참 틀어놓고 냉이 잘 돌고 안에 냉테스트한 기계를 넣어놨어요 지금 이 안쪽 보세요 전 가운데 딱 넣어놨습니다 몇돈인지 확인해볼게요 4.5도 냉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까만 거 보이시면 강도 조절이에요 1,2,3,4로 되는데 4쪽으로 가면 더 차가워지거든요 많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지금 2랑 3 사이에 났습니다 이대로 쓰시고 너무 차가워지면 조금 더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쪽으로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주방백서 현장 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